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인데 그 당시 공회의원 70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 놀라운 표적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네 이랬어요 근데 표적보고 함께 살아계시면 인정한다 해서 구원하고는 또 달라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엉겁게 깜짝 놀라요 예? 두 번 태어나요? 못해야 들어갔다 또 나와야 돼요? 엉겁게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배에서 낳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적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인하고 신앙이름은 달라요 종교인들이 자기가 신앙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 따라서 다니지 주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 많습니다 자, 지난번 세례식음에서 제가 충격적인 게 오늘 중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했더니 두세 명 들고 나머지 손 안 들고 있어요 아니, 세례받는다고 천국가 아닌데 앞으로 제 용서받고 열심히 하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지금 퇴기하고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뭔가 자, 회개하고 제3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실 회개도 성령이 와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고 제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회개가 뭘까 니구대에 뭐 이 얘기가 연결해서 다시 말하면 탕자 비용을 연결해 보는데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입에는 풍중한 풍구이 얼마나 많은고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돌이킨 것이 회개고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들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죄를 얘기해요 오늘 회개는 뭔가 하나의 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스포리어 목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목사 가장 훌륭한 설교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자기가 겨울에 폭세로 와가지고 자기도 자기 교회 못 가고 가까운 조그만 시골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그 폭설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 수은혜 목사님 우부도셨고 한 열 명 모였는데 한 집사님이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간단한 설교가 될 것 같아도 뭐란가 자, 주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막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단순한 말에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항상 죄 가운데서 구원이 확실이 없었는데 그때 성의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감기의 기쁨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문제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성의 빛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회개합당 열매를 맺으라는 열매가 이제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아냐 그 삶의 변화, 인격 열매 봐야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회개가 됐는지 죄 용서 받는지 잘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삶의 변화를 보면 아, 이제 회개가 됐구나 안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합당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옷 두 번 이상 한 사람 좋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한테는 너무 세금 많이 받지 말고 부과하지 말고 또 군병들은 강포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조카하게 하고 부정하지 마라 이것들이 전부 물질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에서 돈 좀 많이 회개하자는 것은 가짜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 다시 말하면 그런데 삶의 변화는 세상 윤리, 도덕, 철학, 지식 아무리 훌륭한 말을 갖고는 안 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 와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뒤집어지고 통해오고 잡아가고 거꾸로지게 되면 여기서 바꿔지게 되는데 천국의 기쁜 맛을 보기 때문에 천국의 위로를 왔기 때문에 이 세상 걸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감과 놉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장에 돌아왔으면 이거 낫고 엄마 품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세상 거 장난감 같은 거 버리고 예수님 품에 들어가서 기쁨을 얻듯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태가 보호와 같다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서 돌아가 자기 소위를 팔아 그 바지를 샀다는 얘기를 알죠 진주도 똑같이 얘기가 나와요 그 값진 진주를 만나 자기 소위를 팔았다 소위를 팔았다는 게 중요한 키입니다 천국을 발견했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온가 바태에 감춰졌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우리는 발견했어요 자기 소위를 판다는 것이 아까워서 못 발견한 거예요 진짜 큰 포화를 발견했으면 옛날에는 은행이 없는 시대에 귀중품을 자기만 아는 데다가 바태에 묻어나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사람 죽어버리면 그것이 주인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딱 발견한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아마 정기질이라든지 했는데 땡그라모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범한데 조그마한은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바이덩어리 같은 금덩어리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손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묻어놨다가 나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 팔아서 빨리 그 바지를 샀다는 얘기인데 천국은 마치 발견하면 세상 거 자기 소위를 판다 자기 식민 생활 이 세상 거 다 끊고 버리고 그 소위를 팔아 세상 즐기고 세상 향나 기락 다 누리고 천국 가겠다 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인격의 변화 주인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건 모으는 금로가 왔다 그러면 그물이 가득이 끌어냈어요 교회인지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좋은 것은 담고 천국이고 못된 것을 내어버렸다 좋은 것은 국가 아니고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교회인은 의인이지만 그 중에 악인 진짜 가짜 축정이 관라낸다는 거예요 그게 풀물불에 던져낸다 어린이 울메일을 가면서 풀물불 뜨거운 지옥불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이 기초가 어때요? 아니 기초가 잘못돼서 지금 막 뭔지 모르고 자기가 총각절한데 나중에 딱 불합격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이런 물과 성욕 거듭나셨습니까? 잘 모르고 제가 내 몸에 물속에 있는지 물밖에 있는지 몰라요 성령이 성령 그런데 성령 없이 왔다 갔다 다녀요 기분 좋아서 그냥 분위기 따라 다녀요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보면 저분은 안수입사인데 저분은 관사인데 조금 시원찮아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고민도 돼요 고민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는 알구가 쭉쭉쭉해주는 뭘로 알고 되느냐 그 답이 성경에 남아있어요 나는 획득하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리오신 불과ned 성령을 세려주실 것이요 그리고 알고 못 가네 쭉쭉 끊임없이 태우리라 알고 쭉쭉쭉 얘기가 불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고 된다 그 의미를 담고 세례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회개가 진짜 되고 알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웨일의 예슬레가 미국에 버지니아에 가서 성교사로 있었는데 돌아오면 다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대세양에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당시 쾌이커 교도들이라 그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굴 빛이 나와요 나는 뭔가 저들은 저렇게 풍랑 만나서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물어봐요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여 성교사입니다 아니 목사 성교사가 아니고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깨닫고 나중에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참 성령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자꾸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이 가짜 믿음이 뭔가 신념이 신념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에요 신앙은 말씀인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지요 절대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아우가 쭉정이 반쭉정이 있는데 청구하는 기준은 어디 있을까 이제 오늘 기준이 참 애매해요 어떻게 딱 말을 점수를 매길 수 하나님 말인데 근데 히브리스 사장의 말이에요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 너희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너희 우리는 우리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 그러나 너희 중에 혹 그게 이르지 못할 자가 점수가 미달될 자가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화를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대에게 유기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제대로 듣기를 들었는데 제대로 믿음으로 겪으시기 믿음이 뭔가 그 말씀을 살아야 산 믿음이지 듣기만 하고 알고 있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독자의석을 본 지가 다 들었을 때 이제야 네가 하나의 경애한 줄 알았노라 그랬다 하잖아 이제야 경애한 줄 알았다 그래요 자 이 모세 통해서 바다와 그 세례를 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례 홍해바다가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멸망시켰다 나와요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분명히 만나가는 신랑은 말씀 먹고 반석이 생수 마셨고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죽냐고요? 그들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서 가하나만 아래 2만 3천명 죽었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 죄의 성품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데 열까지 제약되는 거 봤고 홍해바다가 갈리는 거 다 봤어요 홍해바다가 눈으로 봤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아야 몰라 다 채우고 그런데 왜 가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아도 내 속에 욕점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애인도 살고 뭐 어떻게 하면 다 치우고 가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더 말할 거 없어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줄로 심한 뱀에게 물리 받고 이런 것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다 멸망했다 그래서 뭔가 선줄로 앉아는 넘으니까 조심하라 항상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글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게시적이 보면 생명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면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친히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태문 18장 8절에 믿기는 나와요 만약 네 손이나 네 발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혼의 브레이터닉과 나은이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배등이 났다 그러니까 아니 찍어버리라 눈 빼버리라 얼마나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는데 현대교회가 문제가 지옥청구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얘기는 좀 무식적이고 좀 고상한 아무도 듣지 못한 새로운 얘기만 듣기는데요 아니예요 속은 거예요 천국, 지옥 무식이에요 우리 천국에 계시는데 지옥 지옥을 안 하고 개했나 음부 말을 자꾸 원을 바꿔가지고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고상하게 하려고 뭘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말인데 천국 그러면 무식하고 하나님 나라 무식하고 이게 큰일 났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자꾸 날마다 해야 될 설교가 그 설교예요 안 무서워해요 지옥을 천국과 지옥을 인정 안 하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인정하고 있으면 지옥 때문이라도 내가 아 종이 차리잖아요 자 그래서 바리새가 서기관들에게 너의 이유가 바리새가 서기관들 나지만 결단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 바리새가 서기관들 어떻게 따라갑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러면 이 말씀을 산다고 또 예수고 구약에 먹어라 먹지 마라 그 말까지 지키고 레이기 다 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의가 우리 의는 안 돼 예수고서 의를 받아들인 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는 서기관들이 외식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회치란 무덤 같다 너희 마음속에 아주 무덤 뼈가 썩어 갖고 있는데 겉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창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간다고 말하기 지금도 바리새적인 신이나 율법주의가 갖고는 안 됩니다 뭐예요 통에 잡아가고 주여 나는 죄 밖에 없습니다 울고 기도하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참회기도 이거요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일반 교회들이 나는 장단점이 있어요 맨날 얘기하라고 정제감 아니요 그 안 해도 용서 받은 사람이 있지만 혹시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어쩌겠냐 하는 마음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통의 자복도 내 힘으로 된가 성의 빛이 비춰져야 성의 은혜가 와야 뒤집어져 잡아가고 통에 잡아간 그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안면 하세요 이게 옥토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랄까 내 육신에 선한 것까지 아니한데 내 속사람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제 위부를 섬기노라 그랬죠 내 속사람 영혼은 하나의 법을 말씀 좋아하는데 내 지체의 육신은 제 위부를 섬기노라 오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같이 훌륭한 이 귀한 종이 나는 사망의 몸에서 이 썩을 육신아 그래서 너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자기 몸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 의으로는 전혀 선이 없다고 확실히 알았어요 바울은 나중에 끝에가 나는 죄인 중에 사도라 감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알았어요 정말 성의의 빛이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다이슨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교수로 말하면 이 분신 감사하느니 감사한다 감사했어요 자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제가 점검해드릴 게 잘 들으셔 자 점검해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의에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거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거부를 느끼고 혹시 순간 죄를 지어도 탄식하고 회귀하고 그냥 마음이 안 편해 죄 지으면 편하질 않아 빨리 잘못했다고 회귀해 거의 버려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요 감사해요 탄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이 없어요 세상에 살다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갖고 꼬치꼬치 그래 그냥 적당히 살아 심각하게 살지 말아 아니 좀 웃고 살아 이 좋은 세상에 자기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큰일 나 어떻게 될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보기 위주로 목마라 애통이 없어 그러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안 편해 빨리 잘못했다고 해버려야 돼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남편에도 내가 출근할 때 해피는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내 마음이 안 편하고 도라 어떻게 잘해줘야지 또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 주름질만 보면 다 내 책임이야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게 기본이지 남한테 말하게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 부족한데 연약한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나는 목사 자기가 없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짜 내가 성도들의 사랑 내가 받으면서 잘 못 오고 있는 너무 많은 게 나는 항상 애통할 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고 애통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래야 겸손하고 낮아지거든요 물은 나를 낮출 때 물은 절대 상곡대에 안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려가 하여튼 나를 비우고 낮추고 통에 잡아가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작이 없나니 7장까지는 오라나는 공간이라 탄식이 있는데 8장에 빛나는 다이아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8장이에요 7장까지는 계속 죄 얘기만 그래서 그 7장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고수 말하면 감사하느니 그래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겼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안에 있어야 돼 회귀하고 안에 있으면 보혈의 의정 결코 정작이 없나 이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말씀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이 뭐일까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은 율법이 돼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부분은 아닌데 율법을 통해서 계속 정제를 하고 그게 항복이 돼서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해방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금에서 은혜로 해방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할 일은 뭐인가 로마서 8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로 돼 육신에게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혹시나 안 돼요 반 100% 죽어요 영으로서 뭐 맹신을 죽이면 살려니 성령은 내 영신을 죽이야 내 적 싸우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에 따라가야만 우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갈라디 5장 심정하라기를 내게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못 이깁니다 따라 성령 충만한 것도 따라가버려야지 육체의 수역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거스린나 이들이 서로 대적해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미라 너희가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는 마가 되면 율법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지옥 갈 사람 나와있어요 음행 더러운 곳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당지능 분열함 이당 투기 술 취향 방탄 또한 그와 같은 전해 너희에게 경계까지 경계하느니 이런 일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협으로 받으며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정 못 간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지면 큰일 났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같은 금절 법이 없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유가 당신을 정 못 박아 이게 기여 육체와 함께 저거 목 박아서 죽어야 여러분 땡감나무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그렇게 단감도 없었고 먹는 거 없는데 조그마한 땡감 그런데 그것을 단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땡감나무에다가요 부대주고 걸음에 줘봐야 땡감 열어요 잘라가지고 단감 딱 접을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죽어야 돼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서 정과에게 못 박아 죽느니라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남편이 뭐라고 환경이 뭐라고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고 있어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용서해줘 내 아무리 잘했어도 큰 말만 하고 있어봐 내 정과 욕심 무엇을 박아 죽었네 아 그러면 거기서 그때부터 주님을 이래요 성님을 그때부터 이러는 거 정과 욕심을 이 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예수의 깊이 만나게 되면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어 절약이 아닌 바뀌어지게 되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에 받고 바꿔주게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고 3회 유턴 지난번에 그랬지 않냐 마을에 대한 제자가 완전히 발걸음 돌기잖아요 바꿔주게 되어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이제 간폭증입니다만 제자되는 길이 어디가 있었을까 깊은 데로 금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의 의지에 그물렐던 힘이 수많은 고개가 잡혀서 두 배 잠기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로 쓰이다고 딱 무릎을 꿇어요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죄를 깨닫고 나면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아요 거룩함에 비답해서 두려움을 써야 돼요 경의가에다 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주를 창조해서 만나신 그분이 그분 앞에 내가 내 죄의 문제 해결했고 내가 어떤 그분이 나를 만나러 왔다 벌벌 떨어야 돼요 벌벌 떨어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로 쓰이다 두려움말 나 이후로 네가 사람 나 의부가 되리라고 벼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오늘 현대 성도들이 문제가 물량주의 기복주의로 너무 가버려요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 많이 이랬다고 합시다 이야 오늘 수지마이네 제수준네 예수님 나하고 동원합시다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것 아니오 이 갈리바다 거기 다 잡아 봅시다 그리고 당신과 나하고 돈 5대 5로 나눠 먹어 똑똑하습니까 잘났습니까 그러면 그럼 베드로 쓸까요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왔었어 돈 벌러 천국에 보자 버리고 천국을 끌고 와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죄의 약세상 막 있는 것인데 무엇이 좋다고 온통 이 땅에 좀 잘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마음두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린 나아기를 탔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이 나와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세상 때가 안 묻었어요 순전하고 정지 깨끗해 반들반들 아주 약삭바르게 약삭바른 사람 왔어요 순수 진실한 사람 쓰시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과정인데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수 어린아이가 있지 않으면 결단과 총 들어가지 못한다 순수 진실이거든요 아이들은 금방 울었다가 웃었다가 희덕거리고 뒤집었어요 애들이 그런 마음에 대하는데 우리는 한 번 꼬만면 그 못 입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에서 무덤가에 그 몸을 상하고 외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쳐주셔서 온전해질 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런데 군대의 신들이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서 2천만 대지 떼 들어가서 돼지가 막 바다에 가서 몰살이 다 죽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었냐 예수님 여기 떠나세요 떠나세요 2천만 대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와서 뭘 우리한테 자르는 거 있어요 이게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세상의 명예 돈에 온전히 떠나라고 정말 한 사람이 살았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쇠고랑에도 막 풀어질 정도 그런 사람을 살았어 그러면 막 기뻐뛰고 2천만 대지가 문제냐 살아계신다고 벌벌 떠고 막 회귀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한테 자르는 거 뭐 있냐고 빨리 떠나시라고 가시라고요 가 쫓아버렸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고 죄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별로 등 안이 합니다 하나 계시네 놀랐네 큰일 났네 와 전과 지옥이 있긴 있네 잘 믿어주고 돼 큰일 났내야 돼요 전과 다른 당상이고 다른 당 아니요 지금 우리 기가 종교인들이요 내가 볼 때는 지옥 가서는 많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강요하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이 우러나야지 진짜 만났으면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사는 것이 편하고 너무 좋아서 기도 기도 시간 즐겁고 성경 있는 게 즐겁고 설교 시간 즐겁고 재미있어야 영이 살아서 꿈틀고 움직이는 게 전혀 종교인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마당을 바꿔다니봐야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냐고 누가 책임져 다 떨어졌는데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인데요 그냥 종교인으로 바리새 세계관인데 얼마나 저들이 깨끗하게 살았는데 독사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야 지금 지금은 현대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갈 건데 지금 근데 간대요 전 간대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누가 책임지리냐고 성경 그대로 제가 원리 갖고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성령 받으신지 안 받은지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 위험해요 불받으시고 은혜받고 변화되어야죠 변화 인격과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받은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고 하나님 아니면 아직은 세상에 욕심이 그대로 똑같이 있으면 회개 안 된 거예요 회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가요 옷 두 번 한 벌 죽이기 쉽습니까 아니 군병들 세리들 그들에게 외수입 없으면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 아예 그런 것이 있을 줄 알고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줬어 근데 그거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부패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깨끗하게 정의롭게 해야 되거든요 오래 못 가더라도 다 오래 못 가 정말 정의롭게 깨끗하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변질되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훌륭한 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싸기 위해서 모략과 치명 섞은 거 100리트쯤 가지고 왔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 시신이 남아있는데 그걸 이 니고데모는 가가 이게 훌륭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인데 나중에 그 사건을 했을 때 자기가 예수님 부활할 줄 알았을까 아니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이분이 훌륭한 선생인 또 구주를 하더라도 이렇게 천하게 십자가에 죽고 온몸에 비투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쓰겠냐고 너무 아파서 울고 기도하면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향품을 해가지고 백건조 비싼 거 다 갖다 주면서 좋게 세마법 싸가지고 아름답게 장례 치렀다는 걸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이야 오늘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형통축복 부활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권한을 지냐고 물어봐요 권한을 교회와 힘든 일 어려운 일 굳은 일 누가 안 하는 일 주차장 식당 먹어서 다 청소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알아준 자리는 좋아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임에서 얼마나 희생 헌신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거 즐겁게 지는 거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를 기뻐 지느냐 바울은 내가 너희로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채우는데 어차피 십자가 가지고 우리 가야 돼요 다 십자가 가정의 남편 십자가고 자녀가 십자가고 교회 십자가고 전부 교회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교회의 헌신 주인 바라보고 그 십자가 그기가 멜로워나가 결정이 되잖아요 누군이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그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 우리는 신분이 백성이 아니고 구의하게 자녀고 신부 자녀란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 그걸 인정하고 살면서 감사 감기고 기뻐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잘나와 똑똑해서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믿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거 목사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은혜로 제가 실수가 너무 힘든 거 보면 얼마나 열 번 전문 죽어야 돼 또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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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서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그거 배울 수 있잖아요 삶만 얼마나 살겠어요 주님 나라 갔었을 때 나는 너에게 이걸 밀고 원했는데 이거냐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변화는 주님의 삶만큼 변화된 거고 이웃의 삶만큼 변화된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기지 마세요 남을 살려주세요 궁유리게 주고 쓰러지고 안타까운 자 저 사람 사귀어봐요 나한테 이익 하나 없고 주님은 알아요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 있다 네가 살려 살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유명한 썬다시 여화지 히말라야 삶을 가는데 둘이 가는데 둘이 가는데 한 사람 쓰러져 있어요 그래갖고 눈속에서 완전히 죽어 가는데 어려워 그 살려내지 않게 같이 간 사람 우리도 죽겠는데 뭔 소리냐고 그리고 그 사람 먼저 가버렸어 썬다시 이 사람을 살리라고 그 어려워 반 어려워갖고 죽어간 사람을 들쳐 매고 응청거리고 팍 갔대요 근데요 그 무거운 거 시체 같은 거 등지니까 둘이 땀이 나갖고 자기 추워 죽고 있는데 서로 땀이 나니까 그 사람은 사고나서 먼저 가겠다는 거 보니까 딱 죽어 있더래 길거리 죽어버리래 저 혼자 산다고? 저 혼자 산다고? 아니에요 남 살려주세요 네가 사는 길이요 이 지극기 작은 자에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누가 못 얻었어요 거지 같은 사람 내가 잘 대주고 성기는 걸 봉난 거예요 그가 바로 나를 사랑했다 수많은 사람 눈물 흘린 사람 고통 흘린 사람 많이 있어요 같이 울고 기도 어떻게 살려볼까 근데 그런 단위하고 흉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올라와서 정말 해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내 모습 때문에 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남을 살리시고 피어나던 인격 거룩한 삶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